22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다양한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첫 순서로 당진 지역 예비주자들을 살펴봅니다. 충남 서해안의 해양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로봇이 운용된 지 1년 만에 고장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장 원인을 두고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령 장고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이 선원 6명을 전원 구조했는데 마지막으로 구조된 선원은 에어포켓 덕분에 3시간 반 만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최초 일반산업단지와 어린이 테마숲 공원 조성도 올해 본격 추진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20일에 총선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주자들을 선거구별로 살펴볼 텐데요. 첫 순서로 당진 지역의 인물들을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보와 보수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역으로 분류되는 당진시. 최근 6차례 총선에서 3차례씩 의석을 나눠가졌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누가 출사표를 던졌을까? 먼저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어 의원은 19대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대와 21대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됐습니다. 힘 있는 중진 의원이 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당내 경쟁자는 송노섭 예비후보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당진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며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용선 당진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기 지방 경찰청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정예비 후보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여당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우리 당진에서는 그게 바로 정용선이다. 당내에서는 당진사랑시민연합회 공동회장인 박서영 예비후보가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법무사로 시민들과 소통해왔다며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충남 유일의 국민의힘 여성 예비후보인 점도 내세웁니다. 이런 가운데 오윤희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당진 어울림 여성의 회장이기도 한 오예비후보는 진보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진보 정당들의 힘을 키워가는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위해 진보당도 그리고 저 오윤희도 더 힘을 모으고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주자들이 일찌감치 얼굴 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본선행을 향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서해안이 곳곳에서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효과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 자동수거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하지만 로봇 운용 약 1년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효과적인 로봇 운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임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한 해 평균 1만 8천 톤.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해양 생태계를 교란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섬이나 절벽 해양가에 있는 쓰레기는 추락 위험 때문에 수거가 쉽지 않던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수거 로봇을 이용하면 선박과 선박 사이 등 좁은 구역에서도 쓰레기 수거가 가능합니다. 쓰레기 수거에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로봇 운영 약 1년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로봇 안에 있는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는 약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해당 로봇에 사용된 배터리의 평균적인 교체 조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통 20년 안팎이라며 배터리 성능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지자체 담당자의 운용 미숙 등이 배터리 교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입장. 충남도는 운용 미숙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터리 고장 원인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충남도와 연구원은 해당 수리비는 일시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라며 정기적인 비용 지출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보령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새벽 3시 15분쯤 보령시 장고도 남서방 약 2.4km 인근 해상에서 21톤 규모의 어선 A호가 전복됐습니다. A호에는 한국인 2명과 외국인 4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경은 3시간 30분 만에 사고 해역에서 이들을 전원구조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원 1명은 선박 선미 부분에서 생존 신호를 확인한 구조대가 선체를 절단해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에어포켓 덕분에 외국인 선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선원 6명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중 1명은 저체온증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군수는 청양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임하고, 칠갑산 중심으로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유했다며, 산림자원연구소 입지의 최적지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조만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마치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양군 외에 보령시와 태안군 등이 연구소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최초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어린이 테마숲공원 조성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18일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충남지사가 매년 의료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의료자원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확충, 의료체계 구축 등 사업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국제크루즈선 운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18일 시청에서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운항 활성화 TF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서산시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태안해양경찰서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관광객 차량, 전세버스 수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산 국제크루즈는 오는 5월 서산에서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은 출시된 지 약 한 달여 만에 완판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록 홍성군수가 마을 단위 민생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주민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17일 홍성읍부터 시작된 순방은 다음 1일 9학명까지 11개 읍면에서 진행됩니다. 홍성군은 읍면별 역점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과 민원을 접수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포 신도시 예산 삽교읍에 충남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가 들어섭니다. 예산군은 관사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관사는 교육청 근무직원의 출퇴근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되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00명을 소용할 수 있습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내년입니다. 당진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당진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열사병 등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애와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이 추가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진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해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홍성에서 민간방제단이 출범했습니다. 홍성군 병해충 민간방제단연합회는 홍성농업기술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방제 사업을 협력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돌발 해충이 발생할 경우 공동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방제단연합회가 출범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18일 중소기업의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최대 1억 원, 대출기간은 2년으로 충남도는 이자의 2%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2일까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노후아파트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긴급대책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16곳입니다. 태안군은 완강기 구비 여부와 방화문 개방, 화재 발생 시 매뉴얼 숙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중소기업에 6,85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경영안정자금 4,900억 원과 기업육성자금 1,900억 원, 혁신형자금 1,000억 원 등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증연계자금 3,000억 원과 비보증자금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증연계자금의 경우 충남도가 2.5%의 이자를 보전하고 비보증자금은 최대 2%의 이자를 보전합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다른 자금들에 대해서도 보증료나 이자를 일부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산시청 사격팀 소속 이은서 선수가 자카르타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5일부터 13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50m 소총 3자세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m 공기소총 혼성전과 50m 소총 3자세 여자 단체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소확하는 등 활약을 펼쳤습니다. 청양군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시파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가 돌봄 등 청양군의 고령자 관련 정책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양군은 올해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해로 선언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공공형 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의료원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의 고령화율은 39%로 지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